일단 리딩 자체는 카톡방 그리고 중간중간 좀 중요할 때나 전달해 드릴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거에요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리딩 하는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녁까지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적어서 톡방에 올려 드리도록 할 거구요 지금 시장 상황 그리고 리딩 종목 좀 간단하게 짚어 볼게요 자 이 지금 위에 보시는게 코스닥 일봉 차트 이건 연결 선물 차트에요 그리고 왼쪽은 이제 종목 일봉 분봉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트 세팅해서 보시면 페네요 지금 코스닥 위치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740 포인트 이제 반등 말씀드린 건데 거기서부터 진행이 된 거잖아요 21선에서 정확 맞고 난 꺾였다 돌릴 줄 알았는데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돌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그럼 지금 인스코비를 지난주부터 보는 게 이게 21선 돌파를 보는 거잖아요 코스닥 21선 돌파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 코스닥 시장을 끌어 올린 거는 뭐 제약바이오가 대장이잖아요 거기에 대북 관련주 테마주까지 엮어서 돌파가 나온다 이렇게 교접한 종목들이 다 돌파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게 인스코비나 셀루메드 이런 걸 대표적으로 보는 거죠 지금 역별 오래 진행됐지만 똑같이 지금 21선 탈락말락 하고 있는 종목들 뭐 HLB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21선 다시 붙는 거잖아요 우리가 맴했었던 종목들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짐바닥과 가바닥 그러니까 가바닥과 짐바닥이죠 가짜 바닥과 진짜 바닥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려 칠 수가 없다고 지수 자체가 한 번 개인 흔들어 치고 나서 지금 양봉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반등이 빠르게 나오면은 돌리는 거예요 근데 코스악을 봤을 때는 유지가 상당히 잘 되는 거죠 지금 돌파한다고 보는 거죠 인스코비 그래서 오늘 메스사인을 드린 거고 사마전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움직이죠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꺾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방향성 위치라면 4일 정도 기간 조정을 때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튈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수가 꺾이면 얘가 올렸겠죠 그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오늘 그냥 밑으로 쏟는 거라서 순절 사인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일단 인스코비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그냥 셀루메드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사실 이제 HLB 시가 유증 때문에 시가 낮기 시작했는데 뭐 이런 거 잡아줬으면은 괜찮긴 했는데 너무 이제 반등이 좀 빨리 나와 버렸어요 상대적으로 좀 끌고 가기 편한 종목으로 해서 볼게요 인스코비랑 셀루메드 쪽 봐주시면 되고 결국 이번 주 노리는 거는 시장 이대로 유지되고 반등 나오면은 그냥 제약바이오 쪽 계속 순환 노린다는 겁니다 제약바이오 쪽 오늘 보면 한미사이언스나 우량제약 쪽에서도 반등이 좀 잘 나오는 거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바이오 쪽이에요 셀루메드나 인스코비 이런 쪽은 이런 쪽으로 볼게요 그리고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우신 부분 있으면은 톡방에 바로바로 네 안녕하세요 일단 리딩 자체는 카톡방 그리고 중간중간 좀 중요할 때